포 하 안녕하세요 포비에요 사람들은 밤에도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 전기불을 켜기도 하고 다른 조명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불을 켜고 생활하는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아무 빚도 없는 곳에서 생활해 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 시어리의 멤버 아마르켠들이 암흑 우일 생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 지내면 어떨 것 같나요? 예스 시어리의 멤버인 아마르는 5일동안 아무런 빚도 없는 공간에서 생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르의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ADHD 진단을 받아온 사람이었고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르가 깜깜한 방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할텐데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아마르는 왜 암흑체험을 하려고 하는거야? 아마르는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휴식을 주면서 마음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혹은 추운 곳에서 본인을 돌아보면서 수련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아마르는 또 다른 수련을 위해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암흑체험을 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예스 시어리 팀은 암흑체험을 위해서 미국의 오리곤주에 찾아갔는데요 이곳에는 암흑체험을 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다고 하죠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 존재를 아무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가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걸 체험하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는지 말이죠 라고 말하면서 이 체험을 한다면 아마르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체험을 시작하기 전 집에 불을 켜고 집이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방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침대와 욕조 등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음식을 전달해주는 통로도 따로 있었죠 음식통로가 꼭 필요한가? 음식을 문을 통해 전달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받는다면 암흑으로 유지되어야 할 방에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은 깜깜한 방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방 안에 설치했고 아마르는 밖에서 이 체험에 도전하는 소감을 말한 뒤 방 안에 들어가 모든 불을 끄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휴대폰도 없는 상태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아마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아마르는 우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시작했습니다 체험을 시작하기 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무려 16시간을 자면서 보냈다고 하네요 잠에서 깬 아마르는 자는 사이에 들어온 음식을 먹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통로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통로로 들어온 음식을 꺼내놓고 욕조에 물을 받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 후에 벽에 기대어 샌드위치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아마르는 과연 5일간의 체험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아마르는 방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방이 이곳저곳을 살펴보아도 암흑 체험을 극복하기 힘들었는지 침대에 누워 오늘이 가장 힘들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힘들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체험을 그만두고 싶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이 체험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마르는 본인이 ADHD를 진단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도시와 나라로 이사를 하면서 많은 전학을 가게 되었고 학교와 주변 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다 보니 적응에 실패하면서 결국 매우 심각한 ADHD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앉아 있게 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 거기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라고도 밝혔죠 체험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아마르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예스 시어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르는 팀원들이 본인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살펴보러 와줘서 고마워 무사히 내일도 봐 라고 말했죠 이 집의 주인이 말하기를 이 도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나요? 실제로 체험을 포기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포기해요? 명상이나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집주인은 이 체험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고 아마르는 본인을 격려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얼마 자지 않고 깨어나 침대에 앉아있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 체험을 하면서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맞았는지 아마르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곳에서는 명상이 불가능한가? 아마르는 명상을 시도해봤지만 나에게 들리는 명상에 대한 안내 없이는 명상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명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거기다 잠을 자고 난 뒤 잠에서 깨어나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이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죠 친구들이 걱정해도 잘 버텨나가면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르 하지만 체험 중간에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거기다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르는 과연 5일간의 암흑 체험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마르는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암흑 속에서도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음식을 받는 것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정도 이 집에서 익숙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다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절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도 얻게 된 것 같네요 어느새 체험을 시작한지 62시간이 지나고 있었고 4일차가 되었습니다 아마르는 색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죠 색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런 색도 보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색깔이 그립다고 말한 것이죠 노란색과 녹색을 가장 보고 싶다고 말한 아마르 이 체험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활력이 넘친다 등의 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좋은 생각만 들지는 않는다고 밝힌 아마르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든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죠 또한 가족같이 지내고 이 체험을 하기 전 가장 걱정을 해준 토마스 브레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둘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같이 유튜브 활동을 해왔고 우리의 우정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우리의 우정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준다라고 말했고 브레그와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스티오리 채널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힌 아마르 거기다 이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마음에 대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뒤 5일 체험에 마지막 잠을 자는 아마르 아마르는 일어나서 체험을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브레그는 카트를 타고 곧 체험을 마칠 아마르를 데리고 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뒤 아마르의 방앞에 서 있던 브레그 문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하던 아마르와 브레그 브레그는 나올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아마르는 밖으로 나가기 전 빛에 적응하기 위해 불을 피워서 빛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일간의 암흑 체험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간 아마르 아마르는 나가자마자 색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말했고 세상이 다시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해준 브레그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집주인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이 체험에 대한 소감을 말한 아마르는 이 체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체험을 통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라고 말했는데요 ADHD 때문에 항상 힘든 시간을 보낸 아마르가 친구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오히려 평화를 느꼈다고 말하면서 이 체험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했죠 암흑 체험 집 주인은 사람들은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오기만 해도 마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일은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암흑 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흑 체험을 한 방에 브레그가 높자 브레그에게도 이 체험을 추천했습니다 아마르의 추천에 브레그도 실제로 24시간 암흑 체험을 하기로 했고 이날 바로 이 암흑 체험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간의 감각은 초당 1100만 비트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중 약 1000만 비트의 정보가 시각을 통해 수집된다고 하죠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본인에게 집중하게 해서 본인의 내면을 집중하게 하는 암흑 체험 아마르는 무려 5일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을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아마르와 브레그는 앞으로 또 어떤 체험과 수련으로 우리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이렇게 예스 시어리의 멤버인 아마르 캔질의 암흑 오일 생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는 체험이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모두 포바 도착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